저 오늘 여기 빠뚜남 시장에 왔어요 가발이 싼 거 같은 거에요 1500받 비싸네 수옥도 싼 게 아니야 2250 가발 산 거에요 가발 산 거 파일랜드에서 되게 유명한 시장이에요 빠뚜남 아 여기선 가격 깎아야 된다고 오케이 모든 시장은 일단 깎아 봐야죠 이런 가발이 더 좋다 여기 좋은 거였네 몇 개 살 건지 물어볼까요? 3개 사려고 우선은 쪼아야 돼 내 머리에 맞는 거야 머리가 이렇게 조그맨서 맞나 싶었어 그럼 써봐야 될 거 같은데 언니? 아 못생겼어 맞아 언니? 좀 작긴 작으면 될지 작아? 뭐래요? 아 저기로 갈래 저 같은 샵이니까 저기로 가서 하면 안 되냐 다 하나밖에 없대 언니 사이즈 아 진짜? 원 사이즈면은 이런 거 이쁘게 저 언니 한 번 써봐봐 도와준대 어? 그러니까 원 사이즈면은? 송투같아 이거 가달만 타면 서비스 좀 하려고 했는데 뽕을 뽑으시네요 응 언니 괜찮다 어? 다 먹어 어 짝대 아까 저쪽도 더 이쁜데 여기 없잖아 똑같은 거래 언니 아니 근데 느낌이 어 언니 갖고 올해 갖고 올해 필요하네 어 어 어 언니끼 마음에 딱 드는 거였어 어 마음에 드는 거로 그냥 착착 뱅겨 응 이게 어울린다 갈빈색이 더워 언니는 갈빈색이다 이건 언니 찝찝해 보이지 않아? 화장을 했을 때 하고 킬러스로 화장하고 오지 그러면 응 이런 거 요것도 괜찮은 거 같아 나 단발머리 하고 싶었거든 오늘 이렇게 단발에 꽂혔구나 응 이거는 별로다 이건 그건 언니 하지마 가전해 그거는 별로야 별로야? 어 근데 괜찮은 스타일링이 괜찮은 거 같아 귀엽다 이거 괜찮죠? 요건 좀 피티해 보인다 괜찮다 오케이 음 괜찮다 이것도 이건 어때요? 그러면은 4개만 살 거니까 2개는 1개는 빼야겠네 그래 언니 이렇게 4개는 1개 아니 글쎄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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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? 어 성파성론 2200밥 다 깎았어 어 오케이 200밥 나 먹자 나 먹자 저거해 그래 내가 누가 이걸 수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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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으키고 수위만 흥임 자 수위만